그런 플레이가 몇 판 가능한게 아니에요 그때 되게 잘 컸기도 했고 아 근데 진짜 생각도 못했어 내가 이즈리얼이만 생각을 하는데 징크스는 신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뭐가있지 뭐가있지 내가 글로벌 궁 원래 생각하거든요 항상 근데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 딱 살았으면 완전 멋있었는데 랄파이트가 말합니다 왠지 내가 캐리할 것 같군 아하 호호 아하 호호 빵 아 소라카 스페리 어 이럴수가 와드 와드 없다 소라카도 와드 소라카 와드 없다고 합니다 글 내려주세요 랄파이트님 소라카 템 보여주지마 와드한 척하자 나약함 따위 용서하지 않겠어 템을 안보여줘야돼 저럴때는 서포터가 템을 안보여줘서 내가 와드가 있는점지 상대표한테 모르게 하는게 좋아요 그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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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대표는 애니 서포터인거 같아요 탈진이 없네 나중에 갓파이트 갓파이트 되면은 졸라 자 1레벨 큐요 뭐야 힐 안찍었나 뭐지? 소라카 뭐썼죠 방금 별동글 찍었나? 너 따위에게 고개 숙일 것 같나? 애니 서포터면 바텀 피 토하겠다 피 터지겠다 진짜 피 터지는 싸움 할 것 같네요 리신이 센스있는 리신이라면 소라카 템 본 순간 여기로 달릴 수 있어요 무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까? 근데 아마 리콜 타고 집에 갔다 왔겠죠? 이럴 수가 그렇지 좋았어 리신이 센스있는 애네요 하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나도 빠르게 대처했거든 올 것 같더라고 오예 나이스 바텀 레드 먹고 바로 온거네 그러면 블루가 있다라는 얘긴데 거긴 내가 가지 아니다 얘 스마이트 있겠지 물어가나 높이고 어? 이럴수가 이거 제껀가요? 메세지 먹잇감들이로군 가이스야 글 내려주세요 여러분 리신이 망했다고 합니다 버프도 내가 먹었어 리신님 블루가 없어요 로 헐 헐 좋다 기분좋다 세자니 기분좋다 오올 레딩턴 4분 10초 좋아 딱 마드가 없는 시간이죠 내가 가요 그렇지 그만 떠들고 행동도 봤습니까? 전멸까지 참아가지고 하는거 나름 신경쓴 갱이에요 같이 밀어주자 가자 오케이 5레벨 이야 짱이다 짱짱맨 된다 이제 짱짱맨 돼지 짱짱걸 또 된다 여자니까 짱짱거리죠 자 신발 뭐야 그 와중에 아 킬 내가 먼거 맞지 왜이리 돈이 없나 했네 오 미드 25CS 24CS 으잇 와 바텀 싸우는것 봐 대박이다 오 소라카 센스있네 좀 맞아줄라고 이제 볼 바텀 얘가 좀 괜찮네 이런데 위신이 치지 않을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소라카한테 초반에 개깃이면 저렇게 되는거에요 얘 때 저거 스노우블링 계속 올라간 소라카가 초반에 진짜 퓨 찍고 막 하늘에 별 떨어지면은 죽는거에요 진짜 막을 수가 없음 아 어우 저거 말파이트가 템이 조금 그러네 성대를 가시네 마나가 많이 딸릴텐데 모르나 아는거 같은데 아는 듯 어 어 나 와드 아씨 이거 페이크구나 아 내가 당했어 아이템 복사해 아이씨 깔려 아 너네 어 리신 또 저기있네 버프시간인데 이거 그러시면 안되지 그럼 이건 내가 먹어야지 오 레드로 간다 오 레드로 간다 이게 조금 위험한 위험한거 같아요 흠흠 지나갑니다 어 궁 써야겠다 잘못하네 이거 어차피 얘는 궁업우니까 아 조금만 더 조심하게 생각할걸 어차피 우리 분류는 없어 나는 리신 레드 먹었고 레레드 먹으러 갑시다 가면되요 나로서는 손해가 없어요 뭐 궁하고 이런거 쓴거 좀 아깝긴 한데 좋아 Q를 썼는데 없지 하하하하 어디있을까 그레드 어디있을까 그레드 안싸울거면 저리 비켜 세주하니한테 가정당하니까 빡치겠다 내 다음 8대 3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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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격하라 블루 리시해주러 가야지 오세엄 바루 5레벨이고 21CS 나는 졸라 비싼거 많이 먹었어 레드 블루 암튼 자 자 오케이 어거 카리 역시 템을 드럭해가서 조금 힘드네요 이걸 내가 한 번만 더 가줍시다 안싸울거면 저리 비켜 와드는 했나 갑니다 예 모른다 흠 오케이 요거까지 암을 키워 미신 리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채팅 그만쳐야겠다 아 리신 점검 빡칠거 같애 여기서 채팅을 더 치면은 리신이 지금 진짜 제 혈압 터져가지고 죽을듯 아니 진짜 내가 여기서 채팅을 치고 싶은데 좀 미안해서 제 혈압 터질 듯 고혈압이 없던 사람도 고혈압 생기게 생겼어 아이 졸라 레드벌드 다 뺏기 레드벌드 다 뺏기고 바텀 갔는데 갱승하고 내가 맞아줄게 휴 미안 너가 너무 가까이 너가 가까이 가면 어떡해 나는 채야된 내가 맞아줄라 했는데 근데 너가 맞아버렸구나 어쩔 수 없지 1을 질까 Q를 W 질까 1을 좀 질까 둔화 비율 증가고 W는 이거 사용감소랑 뭐 마법 데미지 아 아 아 리신인거 같애 탑에 탑에 리신인듯 조심 아니다 아니겠지 아니요 내가 블루를 먹고 싶어서 쟤를 죽였다니요 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암만 썩어도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소라카 저거 와드도 안사는데 리신인 바텀 갱을 성공 못시키는 것도 조금 줄었다 야 너 나랑 싸워도 내가 이길거 같애 미안한데 일로 갔나 일로 갔나 일로 갔나 너 레벨이 졸라 낮아서 그렇지 와 리신 완전 못한다 근데 미안한데 와 이거 패스 패스 봐 들어갔고 슬로우 2로 나를 탐지 못하게 최대한 뒤에서 딜 쿵 빵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좋았어 야 돈 많이 모였다 천원이나 모였네 이거는 자벨 부터 먼저 잡게요 선파 가려면은 역시 돈 있을 때 적응은 이렇게 돈 모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게 좋습니다 야 우리 근데 소라카랑 베인 진짜 잘한다 소라카 베인 조합으로 이기는거 난 처음 봐 둘이 진짜 안맞는 조합인거 같은데 나약함 따위 용사장됐어 하구가 잘 아닌가보네 어 적 레드 시간이다 아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만 좀더 저 리신을 빡치게 만들어야 돼 지금 조금 더 좀만 더 좀만 더하면 돼 좀만 더하면 제 강종한다 이제 아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다 취한다 리신 레드에 취한다 이따가 저쪽에 시야화 대놓고 근처에 리신 가면은 레드 또 흐흐흐 어 먹고있나 레드 쫄다고 안오는데 어 왔다 고분고분할까라 기대하지마 나이스 아 레드 대신 내가 가있는것도 좋겠다 내가 여기서 레드인척하고 있는거야 와 생긴것도 비슷하고 좋네 완벽하다 오우 졸라 똑같애 레드 버퍼도 있어 힘들 레드임 졸라 똑같다 올 때가 됐는데 올 때가 됐어 올 때가 됐어 올 때가 됐어 일단 미드깅 한번 하자 레이스 오케이 리신 갔다 이제 갔다가 오겠지 다시하자 레드로 레드 위장하자 레드로 레드 나니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오리아나 고을 로우 어 소라카가 위험하다 아냐 나는 저 리신의 멘탈을 뭉개야되니까 가지않겠어 제발 레드로 레드로 와라 레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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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프레 해야돼 코스프레 애들 코스프레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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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리신 거기 가면 안 돼 젠장해 아이 죽었어 개같은 리신 안 돼 야 진짜 해야 된다고 빨리 10초 10초 시간 예산해서 가르쳐야겠다 좋아 지금이다 이제는 먹으러 오겠지 이제는 먹으러 올 거야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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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올 거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와라 빨리 아 레드 끝났어 망했어 레드가 끝났어 더 이상 코스프레 하지 못해요 레드 코스프레 망했어 안 해 안 해 안 해 집어치어 리신이 내 밤을 올라주네 여긴 빨리빨리 로맨 여긴 빨리빨리 여긴 빨리빨리 유아 여기 리드 오픈 안 하나?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다 어? 느낌이 안좋은데? 야핫! 자기가요! 헐, 도라카. 우와, 도라카봐. 힐량, 힐량 오진다. 행동이라고 보여주시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안 돼! 나 죽네! 아이구야. 힐을 나한테 안 떠주다니. 다 죽음. 뭐야, 더블킥.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정리했습니다. 뭐야, 뭐냐고! 용이라도 먹으라 그래.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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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마스파이트가 탈출하면서 게임이 이상해졌다. 어, 돌아왔다. 빨리 빌자. 이거, 여태시 이거 20분이면 제대로 서랜 할거에요. 아, 맞아. 된덕이야. 내 키디죠. 이크! 아유, 차 익혔다.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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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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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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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덤볐다가, 이크의 대가를 지르게 될걸? 카이림에, 터미네이터가 나온다고? 뭔 말이야? 야 리신 잔딜 줘봐라 콜가 좀 안 맞는다 나이스 너가 좀 쓰겠지 마무리 못하고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서른이다 이겼습니다 또 이렇게 끝나네 게임이 좋아좋아 으아 네 이겼습니다 몇점 올랐느냐 5점